판단력이 흐려지면 결혼을 하고,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혼을, 그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면 재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우스갯소리인데요. 우리 곁에는 힘들게 결혼과 이혼을 했으나, 그를 다 잊은 듯이 재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의 이혼을 겪은 경우는 많으나, 세 번 이상 재혼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코미디언 어명수는 총 세 번이나 재혼을 했습니다. 이혼이 흔치 않은 시절의 이혼 사실을 알려서인지, 그는 아직도 이혼과 재혼의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명수 역시 이혼과 재혼을 자랑스레 드러내며 개그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명수의 세 번이라는 재혼 경력을 훌쩍 뛰어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유동훈 한 번도 하기 힘든 결혼을 여덟 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총 다섯 명의 배우자와 여덟 번의 결혼을 했고, 그 중 중혼까지 한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결혼 횟수의 배경에는 그의 충격적인 결혼 가치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는 어쩌다 이렇게 여러 번의 결혼을 하게 된 것일까요? 더불어 최근 유퉁이 노숙까지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유퉁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7년생 배우 유퉁은 만만치 않은 인상과 덩치로 힘을 쓰는 역할을 많이 맡았습니다. 그는 조직의 일원, 군인, 경찰, 노동자 등의 역할을 하며 얼굴을 알렸는데요. 롯데 자이언츠 응원단장 시절, 누가 뚱땡이라고 부르자 나는 어깨가 좁고 배나온 사람이 아니니 퉁퉁하다라고 했던 말을 떠올려 유퉁이라는 예명을 지었습니다. 그는 87년 영화 배우가 되면서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었는데요. 88년에는 영화 이장호의 외인구단을 시작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3인조, 여명의 눈동자, 한지붕 세 가족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뚜렷한 주연은 아니더라도 감초같은 역할을 맡으며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그는 97년 갑작스러운 입건 소식을 알렸는데요. 그는 97년도 차 안에서 두 차례의 불법 약초를 피운 혐의로 운전사와 함께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도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되었는데요. 이후 동년 6월에 징역 8월 및 집행위의 인연을 선고받고 3일 만에 풀려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퉁은 작품보다는 사생활로 많은 이들의 입방하에 오르내렸는데요. 그는 무려 8번이나 결혼한 진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유퉁은 20살도 채 안된 1975년 첫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낳은 두 아들이 벌써 40대 중반을 넘어섰다는데요. 유퉁은 19세에 결혼한 2살 이상의 일반인과 3번이나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이혼을 끝으로 그는 더는 재결합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4번째 결혼이자 2번째 아내는 장안의 화제였던 비구니 혜선수님입니다. 그는 39세 15살 연하였던 혜선수님과 95년에서 98년까지 3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는데요. 당시 절에 막 들어간 혜선수님은 유퉁의 괴매 빠져 절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파괴를 하고 나한테 오면 내 너에게 진정한 해탈의 열반을 시전해주마 라는 유퉁의 설득의 혜선수님은 유퉁과 정을 내동하고 결국 혼인에 이르렀는데요. 스님과의 결혼으로 유퉁은 한때 불교 관련 방송에서 얼굴을 자주 비췄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퉁은 앞서 말했던 불법 약초사건에 연루되어 입건되었는데요. 그 때문에 혜선수님은 뜻하지 않은 옥바라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의 귀한 사람이 다시 속세에 나오면서 힘들게 이뤄진 결혼이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3년으로 끝맺었는데요. 이후 유퉁은 2000년 20살 연하의 전은식과 3년간 동거하다시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전은식의 부모님은 당연히 딸이 20살이나 많은 나이에 4번이나 이혼경력이 있는 유퉁과 결혼을 한다는 데에 극구 반대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은식은 아이의 부모님과의 연을 끊어가면서까지 유퉁과의 사랑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전은식은 유퉁과 결혼 후 그의 국밥 사업을 도우며 국밥집을 승승장구시킨 전적이 있는데요. 월매출 1억 5천을 달성할 만큼 큰 성공을 이룩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광고 등을 이용해 자산을 어마 무시하게 불렸는데요. 하지만 전례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결혼도 2003년에 막을 내리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벌써 5번이나 한국 여성들과 파경을 맞은 유퉁은 그때부터 국제결혼에 관한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는 2004년 도전 지구탐험대 촬영을 하다가 눈이 맞은 29살 연하 20살짜리 몽골인 아내 바상자르갈과 결혼해 2005년 딸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유퉁이 전부인 전은식과 이혼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거기다 장호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바상자르갈이 몽골로 가서 잠적해 두 사람은 결국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유퉁은 2010년 여섯 번째 이혼을 했는데요. 아내가 딸을 데려갔기에 재산 분할까지 해줘가며 결혼을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곱 번째 결혼은 2013년 몽골 여성인 몽크자르갈과였는데요. 몽크자르갈은 유퉁보다 무려 33살이나 어리며 그녀의 어머니이자 유퉁의 새로운 장모는 사위보다 12살이나 어렸다고 합니다. 유퉁은 엄청난 나이 차이에 우리처럼 영혼의 사랑을 하면 나이가 안 보인다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방송 촬영 중 지참금 문제로 두 사람의 결혼식은 무산되었는데요. 그 후 유퉁은 몽크자르갈과 별거하다 재결합해 2017년 3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퉁은 여섯 번째 결혼 상대인 바상자르갈과 이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중혼을 유지했는데요. 결혼식을 올린 후 6개월 만에 그의 아내는 딸의 학업 문제로 몽골로 귀국했고 결국 유퉁은 기러기 아빠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유퉁은 2019년 11월 다섯 번째 아내이자 여덟 번째 결혼 상대인 몽크자르갈과 관계를 끝맺었는데요. 사실 알려진 것이 늦었다뿐이지 두 사람의 관계는 애초에 끝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데요. 몽크자르갈은 유퉁과 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몽골로 돌아갔고 새로운 남자까지 만났습니다. 이에 유퉁은 아내를 보내줘야만 했는데요. 두 사람 사이의 딸을 아내가 키우기로 하면서 딸을 위해 몽골 전원주택과 아파트를 위자료 명목으로 건네줬고 딸의 학비까지 부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덟 번이나 결혼을 한 대에 대해 많은 이들은 놀라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유퉁은 사랑이 식으면 이혼한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평생 한 사람과의 사랑을 하면 이것저것 쌓이는 것이 많아 사이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를 미리 방지하고자 이혼을 감행한다는 독특한 이혼관을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는 아내만을 사랑하는 대신 수차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된다는데요. 남다른 그만의 철학에 네티즌들은 그럼 결혼 안하고 연애만 하는 게 어떨까요? 평생 여덟 번도 연애 안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을 여덟 번이라니 결혼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 태도로 아홉 번째 결혼은 힘들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유퉁은 딸을 데리러 급히 몽골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몽크자르갈이 재혼하며 그의 딸과 계부가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는 얘기를 듣고 딸을 데려오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그의 딸 미미의 한국 비자는 계속해서 처리가 늦어졌고 유퉁은 곤란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몽골 현지의 미미 가족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바람에 여분의 돈도 없다. 호텔비가 없어 노숙할 판이다. 게다가 당뇨병 등으로 한국서 가져온 인슐린 주사 등 약도 떨어졌다. 노숙의 생명까지 위태로워 보이는 그의 근황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문제가 해결되어 딸과 한국 땅을 밟았다는 소식을 전해 걱정의 목소리를 잠재웠습니다. 지난 23일 방송한 mbn 특종세상에서 유퉁은 딸 미미와 함께 한국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그는 이른 아침부터 딸을 위한 식사를 차리는 등 딸바보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유퉁은 딸에 대해 하늘이 나에게 선물한 가장 고귀한 딸이라고 말하며 흐뭇함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유퉁은 간간이 30년 넘게 알아온 당뇨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는데요. 나의 가장 큰 고민은 시간이 없다는 것 언제까지 미미 곁을 지킬 수 있을까. 좋은 답은 안 나온다는 그의 고백의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불꼈습니다. 먼 길을 돌고 돌아 이제야 찾은 분여간의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길 바란다는 시청자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점차 건강도 회복되고 분여간의 행복한 시간도 오래되길 바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